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비자입니다 방탄단 전국의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는 여성의 영상이 전세계 팬들에게 폭발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3월 11일 인터넷의 현지 언론은 수도인 자카르타 시내 중심과의 갑자기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방탄단 막내 전국의 켈빈클라인 프로모션 초대형 사진이 시내 도로에 전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많은 현지인들이 방탄단 전국의 초대형 사진 옆에서 사진을 찍느라 복세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방탄단 전국의 사진을 어루만지는 장면이 포착되어서 비트니스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방탄단 전국의 초대형 사진 옆에서 즐거운 퍼즐을 취하며 전국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접한 인터넷의 현재 수많은 비트니스 팬들이 자신들도 현장을 방문해서 전국을 어루만지고 싶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 김기자였습니다